안녕하세요. 내일은 여러분들의 날. 어린이날이죠.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을 때 마음에 드시나요? 네. 그래서 더 마음에 드실 준비를 하시고요. 저희 먼저 우리 캐릭터 선생님들 한번 와서 인사해도 될까요? 네. 자, 우리 캐릭터 언니 있고 계실 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. 준비했어요. 먼저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얼룩소아지야 박수 한번. 자, 이번에는요. 정말 바람을 가르고 왔답니다. 바람을 가르고 온 얼룩소아지야고 기린인가요? 정말 아프리카 공연을 마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펜타곤 조우상 선생님과 고은영 선생님의 멋진 공연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한 손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빠 퇴근하게 할 수 있죠? 아빠 힘드세요 살면서 나오세요 춤추는 친구들 선물 드리세요 선생님이 앞으로 나왔던 같이 하게요 몇 분 나온대? 아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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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